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죠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고동원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 명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우리 윤태수님께서 명장님 sm5 2011년식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점검하세요 라고 표시가 계속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이상 유무 괜찮은 것인지요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문자 주셨거든요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라고 일명 그러는데요 우리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을 때 주차비를 당기면 아니면 정착을 당기면 불이 램프가 점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에 들어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렸는데 왜 들어오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그것만 만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사이드 브레이크 자체가 개념이 주차했을 때 주차브레이크 개념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했을 때 경고등이 점등되는 오일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구나 브레이크 오일이 어떤 거 기준치보다 적었을 때 점등이 되는데 혹시 누유가 되거나 아니면 패드가 마모가 다 되었을 때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리저버 탱크에 있는 오일이 캘리프 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오일이 부족하거든요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를 했는데도 점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브레이크 오일 누유되는 곳이 없는지 없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구나 오일이나 패드를 동시에 점검을 해야겠네요 윤태수님 꼭 정비소 가셔서 브레이크 점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24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K3 차량이고요 어제 비 오는데 와이퍼를 끄면 꼭 중앙에서 멈추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인이 궁금해서 문자드립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하셨는데 비가 이제는 좀 안 오네요 2, 3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날도 추우면서 비까지 오니까 죽겠습니다 아주 그런데 지금 같은 질문은 와이퍼 브러쉬를 멈췄을 때 이게 원래 정의 취해서 꼭 꺼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와이퍼가 중앙에서 이렇게 멈춰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체가 그게 뭡니까? 그게 이유가 뭔가요 그게? 네 두 가지 유행을 보면 되겠고요 하나는 이제 배선 쪽 마이너스 쪽이 접촉이 안 되면 어느 위치나 서버립니다 끈 위치에서 아니 그런데 만약에 꺼졌어요 병장님 그러면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또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와이퍼를 켜서 이쪽으로 끝에 갔을 때 다시 팍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키를 꺼야 되겠죠 시동을 꺼야 되겠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주로 보면 슬라이딩 스위치라고 모터 안에 있습니다 자체가 슬라이딩 스위치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와이퍼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와이퍼 모터 모터를 교체하면 센서 문제가 아니고 모터를 교체하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6924님 꼭 정비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16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디젤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요 지금 디젤 차량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량은 운행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요소수 차량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또한 요소수가 없으면 실제 운행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요소수 방송을 들어서 알겠지만 디젤 차량 내 차도 디젤 차량인데 요소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마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차가 연료 탱크를 케이블 딱 열잖아요 그러면 연료 주입구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에드블루라는 파란 주입구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 엔진 룸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엔진 룸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트렁크에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아 그래요? 다릅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적용된 시기는 2019년 이후 차량들 이후 차량들 디젤 차량이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아마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소수 대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요소수가 없으면 실제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질소 산업물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직상 출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동을 껐을 때 재시동이 안 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장님 제가 어제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좀 보고 왔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차량이 지금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생계 때문에 아니면 급한 일 때문에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센서 같은 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것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리셋을 시키고 운행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사에서 로직을 풀면 됩니다 사실은 아 그 말도 맞네요 로직을 풀어서 이 자체가 요소수가 없을 때 이제 로직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소삼으로 배출은 많이 되겠지요 그건 배출은 되지만 요소수가 없다고 해서 시동이 안 걸리지는 않죠 그렇죠 그 로직을 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대책 안으로 이러한 부분이 그것부터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명장님 제가 좀 말이 오늘 많아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관계기관에서 지금 요소수가 한 통에 10리터에 원래 만 원 하던 게 4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차라리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리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라도 지금 요소수 차량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좀 긴급적으로 좀 그걸 좀 그 시스템을 좀 이렇게 리셋을 하던 프로그램을 좀 만져서 단기간 어느 정도 기간만이라도 좀 요소수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나 보죠 그런 거는 아마 국토부나 산자부에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도저히 수급이 어려울 때는 최선의 방법 이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후의 방법이 이 방법이고 그렇죠 최후의 방법이 지금은 요소수를 급하게 우리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일치 있기도 하고 계속 들어오고는 있지만 최후의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넣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속칭 기름값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휘발유값보다 요소수값을 비싸게 넣고 어떻게 다닙니까 아마 이게 아마 연말까지 않을까 어떤 그런 우려도 해보는데요 지금 일시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아마 정부기관에서 발빠르게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국도 지금 석탄을 다시 열심히 캐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93님 질문인데요 아반떼 2010년식 차량인데 아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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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한참을 주행을 하면 그 소리는 없어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멀쩡해요 아침에 시동을 처음 걸 때와 또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소리가 5분 정도만 나고 그 이유는 괜찮아지는데요 끌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장님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하나거든요 이게요 아 끽끽끽 소리가요 그렇죠 어느 차든지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니 근데 추워도 엔진에서 무슨 브레이크에서 끽끽도 아니고 엔진에서 끽끽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벨트 구동하는 벨트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겠죠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 전달에 어떤 슬립이 생기다 보니까 끽끽끽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주로 나는 원인은 벨트류 쪽에 앞에 발전기 벨트라든지 타이밍 벨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체인이 아니면 타이밍 벨트는 이제 소리가 나지 않고요 그건 소리가 안 나요 네 외부 외부에 네 발전기 벨트나 외부 벨트에서 나는 소리 같고요 네 아마 이런 경우는 벨트를 교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벨트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오토 텐셔널가 있거든요 오토 텐셔널 기능이 떨어져도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벨트류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오토 텐셔널을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이 원인은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식이니까 한 10년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을 받을 때는 되신 것 같습니다 됐죠 아무튼 9493님 꼭 점검 받으시고 1470님 질문 또 가겠습니다 2018년식 소나타입니다 새 차네요 히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립니다 제 차는 히터를 켜면 히터가 너무 잘 나와요 뜨겁게 그런데 이때 에어컨도 녹색 램프로 점등이 되어 켜져 있어요 히터를 켰는데 에어컨도 작동이 되는데 괜찮은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장님? 아마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배자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니 히터를 켰는데 에어컨이 왜 이제 우리가 히터를 켤 때는 온도 높을 가지고 뜨거운 쪽으로 빨간 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온도를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31도 32도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뜨거운 바람은 나올 수는 있죠 나옵니다 자체가 그런데 그때 에어컨 스위치를 켜요 에어컨 스위치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도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어차피 이제 온도 조절을 해주는 닥터가 있는데요 변한 네바가 있는데 그게 뜨거운 쪽이냐 찬바람 쪽이냐 따로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쪽으로 하면 뜨거운 바람만 나오거든요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은 지금 동시에 두 개가 다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에어컨이 작동되는데 이제 풍향 바람이 풍향을 뜨거운 쪽으로 해놓다 보니까 찬 기운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에어컨이 작동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연료 소비가 많잖아요 많죠 연료 소비도 많고 또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아니 히터를 켰는데 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1470님 같은 분은 어느 운전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는 에어컨을 꼭 겨울에는 꺼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은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에어컨과 히터를 같이 켜고 다니는 불필요한 우리 1470님은 차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작을 잘못한 거죠 조작이 망가진 거지 조작을 잘못하셨습니다 조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가요 너무 많습니까 그러니까 히터가 나오니까 에어컨은 생각지도 않아요 램프가 켜져 있는 것도 작동이 되는 것도요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조작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아마 사용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병장님 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 했습니다